자, 이렇게 밥을 퍼서 시아야, 시아야 먹지 말고 밥을 이렇게 위에 펴보세요. 김 위에 아빠처럼 이렇게 밥을 펴봐요. 뭐야? 시아야 그 다음에 봐봐, 시아. 단무지 여기 올려야 돼, 시아야, 이렇게. 그렇게 하면 무지개 무지개, 이게 무지개야? 짜잔 짜잔 진짜 딱 두 줄 쌌네. 시아도 맛있어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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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시아 엄마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응? 쉬고 있어, 내가 다 할게. 나 체한 거 같아. 갑자기? 응. 진짜? 응. 어. 아, 진짜 손이 차다. 엄마! 시아야, 엄마 아야 하대. 엄마. 안아. 안아줄 거야, 엄마. 응. 이걸 Medicrina やって 저를 입으면 하는거지 좀 부탁할까? 그래. 어떠신가요? 마이 좀 간다, 엄마. 이거 구릴 Ad destination. 정비가 좀 만족한다. 미안 여기 배신 받는 거야? 이 매일 색깔이 비슷비슷하네 다들 이건 맞지? 응 오케이 취해서 어떻게 하냐고 어? 왼쪽 왼쪽 아래 여기? 고마워 아이고 괜찮아? 안 해 나 불꼈어 앉아 앉아? 여기 앉을 거야? 옆에 옆에? 아빠랑 같이 주무르자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두피 마사지는 됐고 여기 주물러주세요 여기 엄마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돼 응 엄마 도시락을 준비를 좀 준비를 좀 나에겐 문제였지 나에겐 문제였지 나에겐 문제였지 시아가 싼 거야 아 엄마가 태하지만 않았어도 먹으면 좋을 텐데 도시락 하나 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는 거 어떡하냐 괜찮겠지 걱정되네 어떡하냐 응 오늘 가는 날인데 취해갖고 밥 고르지 말고 보고 싶어서 어떡해 당신은 안 보고 싶으려나 아니야 보고 싶을 거야 아주 많이 진짜 근데 지금 미소는 오늘 얼굴에 마녀는 계획이야 선봉이 너 잘 갔다 와 응? 엄마는 너무 괴롭히지 말고 알았지? 응 엄마가 대답해 형 애를 보거나 뭔가 시아라 뭐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아내를 못 보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아빠는 엄마를 못 보시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시겠어요? 저도 그거 걱정돼요 남편이 촬영 드라마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체력적으로 힘들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 몸조리 잘하고 응 다녀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? 어? 글쎄? 너무 멋을 만들었는데 그런가? 어 아휴 막상 난리하니까 저기야 저기야 어디가 어디가 엄마 일하러 찰칵찰칵 일하고 이틀 있다 올 거야? 응 뽀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쪽으로 갑시다 저기요 아 뭐야 뭐야 영화보